난 돈이 필요했고 그때마다 귀신을 뱉다. 물론 약한 놈들만 뱉는다. 나 씹어. 그게 내 인생의 목표다. 아 언니, 근데 왜 전 저승도 못 가고 이러고 있죠? 한이 많거나 억울하게 누구한테 죽었거나 그런 사연이 있으면 계속 여길 떠돈대. 젊은 보이는데 벌써 교수야? 반갑습니다. 조혜선입니다. 이 학교는 교수도 멋있어. 네가 천만 원짜리구나. 참고로 나 여자 귀신은 봐주는 거 없으니까 각오해라. 넌 죽었어, 역시. 안 그래도 기분 들어온다니 딱 걸렸다. 제가 그 몰 살짝 부딪혔는데 갑자기 옛날 기억이 팍 떠오르는 거야. 무조건 들러붙어. 줘, 따라오지 말라고. 와, 이 탐나는 인젤스야, 이거. 계속 따라다니다 보면 귀신을 찍을 수도 있을 거야. 우리의 인기는 이렇게 치솟을 거고. 사람 아닌 것들 상대하다가 너까지 사람이 안 된다고. 회만 한 건대 200씩 가. 껀땅 50. 껀땅 50, 골. 키스다, 이 새끼야. 아, 잠깐만 가면 돼 봐. 이게 어디 대너부터 수찍질이야. 와, 언제 스팅. 하나만 확인하고 갈 거니까 좀 도와주라. 하나님의 인기고. 왜 방송을 먹었다가... 그래 돔. 넌. kauф clinic 뭐